저는 그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자본주의 사이에 굴복한 엘리의 이름이에요? 낙상공원 상박길 산책방 그렇죠! 멀티비로스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나와 나와 나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처음으로 약간 오프닝처럼 오프닝하는 느낌 너무 예쁜 곳에서 오프닝을 한다, 우리 우리가 예뻐서게 오 마이 갓 그냥 맞는 말이지 네, 박스 들어와 주세요! 준비하고 계셨는데 들어와 주세요 주세요 원 박스 두 박스 오늘 뭐 준 게 많은가 봐요 오케이 뭔가 테이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동봉되어 우리가 하도 욕하니까 이거 이제 이거 지금 이거 눈치 있었어 그지 그지 열어볼까? 근데 왜 두 개지? 아니, 길들어 주시지 여기 뭐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어머, 어머 사진기 사진기 홀라로이드 사진 찍어 달라는 건가?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추억 만들어주세요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언니 거 뭐 안 들어있어요? 저 아까 뭔가 쨍그라쨍그라 거리던데 취어 이게 뭐야? 잉가머드 겉이이이이이이이이이 ballots ag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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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es 일단 눈 이렇게 그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주문자 춘문자 춘문자 유네임 권 권 권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 사는 류건하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주문합니다. 프로필 사진이요? 프로필 사진!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을 바꿔야지 하고 사진집을 뒤적뒤적하는데 사진이 정말 없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필로 바꾸고 싶어요. 승유와 비니가 추천하는 서울의 힙한 장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제 취미인 스케이트보드와 잘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SNS 프로필을 얘기하는 거죠? 깨똑! 깨똑 프로필? 너무 예쁘다 이거.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그래 그래. 어머 나 좀 살퍼. 주문자 닉네임이 도비. 어머 이거 어떻게 양말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비 스프리예요. 도비 스프리. 도비 잘해요. 이분도 감성! 감성 딜리버리인데요. 그래 그래 그래. 작년부터 직장을 얻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개미철에 일을 했는데 단 하루라도 배짱이가 되고 싶어 서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이쁜 곳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제 간이 굉장스레 조금이라 혼자선 잘 못하겠어요. 심지어 서울이 너무 넓어서 어딜 먼저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매번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래서 무디를 통해 저랑 같이 만난 것도 먹고 인생샷도 많이 건질 여행 메이트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서울 구경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 배송 요청 사항에는 날씨가 많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같아요. 오이구! 누구를 그 웜홀트야.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주셨구나. 주말의 감성이며. 친구도 구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 이 폰그램 좋다. 저번에도. 그래 우리 친구 만들어 드렸잖아. 신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얘기 엄청 많이 했대요. 잘 친하게 지내고 있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우선 우리 권씨부터 만나볼까요? 권씨! 권씨! 아니 바로 옆에 계세요. 아니 아까부터 여기 너무 따가워서 깜짝 놀라지는데 도김만 따뜻하게 하고. 나 지금 여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온 류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익숙한 얼굴이고요. 너무 익숙하고요. 일단 너무 익숙한 우리 오마이걸 보증. 추위를 포기하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따지고. 하지 않네요. 왜 갑자기 바꾸고 싶으셨나요? 몇 달 동안 똑같은 걸 하니까. 바꾸려고 딱 보니까 사진 찍을 것도 없고. 맨날 일할 때 찍는 사진밖에 없으니까. 그럼 몇 달 동안 모였어요 사진이? 보여드려도 돼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저희 안 보이는 셀카에요? 가장 최근에 찍은 셀카. 진짜요? 이게 몇 달 전에. 네. 사진을 원래 잘 안 찍은구나. 근데 머리를 갑자기 못 자르셨네요? 여기 나오니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그래. 아니 여기 특징이라도 호승이가 있더구만 제대로 열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I really want her about that story. 이거 조금 TMI인데. 제 생일이 5월 27일. 오마이걸이 봉탐에 왔어요. 생일이에요. 그랬으니까 생일 축하해요. 오마이갓. 그때 나 칭찬해. 사실 저희가 주무서 지금 두 개를 받았잖아요. 와주세요 도비씨. 나 그때 또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굴복한 굴복한 사회 초년생 도비입니다. 너무 슬프다.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병북 구미 쪽에. 멀고 가요? 아 멀리 계신구나. 네네. 한번 바람 좀 쓸 겸. 건물 구경할 겸. 서울에 한번 일단 왔는데. 네.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어디부터 가야 되나. 그치. 같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서. 서울 처음 오면 알죠? 너무 넓어요. 맞아.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시연이 하나 있어요. 도비 되셨어요? 네. 시작. 도비. 수성구이 여기. 낙상공원 청각길. 환책방. 종합지장. 여기 있다 아시아거리.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된. 어 끝났다. 아유 미크 동생할 거 같고. 지금 여기 뇌가 4개인데요. 쉬운데? 동대문 근처에서 제일 핫한게 디디디피 아니에요? 그치. 나 가봤어 나. 거기 거 뭐야? 패션위크. 나 가봤으니까 내가 이끌게. 그래. 뱀이가 그러면 가이드. 1일 가이드로. 그리고 여기 찍고 환상 딜리버리를 원하셨단 말이야 저 분위기 있는데 있잖아요 헌책방 거리? 근데 여기는 진짜 헌책방이 이렇게 쫙 있어요? 나 이런 거... 나 진짜 마음껏 해서 여기 떡볶이집 들렸다가 시장 들렸다가 아니 이렇게 돌면 돼 원래는 떡볶이 먹었다가 아시아 거리 갔다가 골목 갔다가 종합시장 갔다가 여기 쇼핑몰 갔다가 집 가면 되거든 근데 오늘은 감성이니까 DDP 힙한데 갔다가 헌책방 밥 먹어야지 근데 그 알아요? 동대문까지 이 일대가 닭 한 마리가 되겠네 여기는 닭 한 마리 먹어야 된다고 닭 한 마리 먹어봤어요? 저... 정확히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진짜? 먹어봤자 경험자 경험자 네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닭 한 마리는 우리 둘이 끌게 오케이 오케이 닭 한 마리 좋아해요? 아 완전 사랑하죠 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조용히 손 들었다가 내려요 조용히 손 들어... 그냥 들지마 너무 좋다 감성 채우고 뱀 채우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유가 성을 다해서 예쁜 프사도 찍어드리고 재밌게 추억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자! 레고 하자! 가봅시다! 와 나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신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강아지다 저 강아지가 뛰었는데 지금 너 같았어 아 그래 그래 아니냐 친구? 그레이 하운드다 안녕! 보면 어떻게 알아? 그레이 하운드 오늘 또 날씨가 좋아 바람이 안 불어 맞아요 아 여기서 타면 되겠다 오늘 겉옷 안 입어도 되는 날씨다 옷 선택 잘했네 주의를 포기하고 와 나 이거 근데 진짜 보고 싶었어 렛츠고! 안 닫히게 조심하세요 우와!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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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크리트가 딱 비디피 같은 느낌 맞아 우리 도비가 한 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 가방 나한테 줘요 넘어질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빗발 여기에 잡아줄게 오! 가능해요? 잘 타! 가능해요! 저 가만히 있는데요! 오! 약간 바보 된 기분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 진짜! 이렇게! 사유 주세요! 첫 스케이트버는 어때요? 이 친구자랑 친해올수 잘 됐다! 멈출 때는 뒤에 발 내리고 핫! 오! 탈 줄 아는데? 오! 탈 줄 안다고? 오! 어떡해! 탈 줄 아는데? 잠잠잠잠! 어? 탈 줄 아는 거? 샹! 샹! 근데 나 승희가 자세가... 그렇지! 너무 재밌다! 나 지금 구도를 생각해봤는데 오! 여기! 여기야! 근데 언니 각도가 약간... 그치? 근데 여기가 좀 더 등기트리스럽지 않지? 그냥? 그렇다! 약간 이렇게 해서... 언니 그거 너무 슈퍼스 아니야? 파란 조명이 나를 감사놔야 돼! 살짝 분위기 볼게요 일단 그래! 분위기 바이브 봐봐! 살짝 볼게요! 아 잠깐! 이거 나 나오는데? 저기었나? 아! 귀여워! 감독님! 좀 더 내려봐요! 운영콘은 어때요? 그럼 이렇게? 내가 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오! 오! 비하니까 훨씬 좋아! 비하니까! 자! 감독님 나와요! 죄송해요! 감독님 나와요! 아니! 내 원샵카메라야! 감독님 죄송해요! 근데 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하하하 지금 몇 명이 앉아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약간 나 진짜 죄송한데 약간 정혜인님 다니지 않았어요? 어? 악플 달리겠다? 아니! 아니야! 악플 달면 죽어! 누구야? 악플 달면 죽는데? 나와! 나와! 저만 더 켜봐! 언니 나와도 주변자야! 저만 더 켜봐! 도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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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비 사진 가르쳐줘야 돼! 옆에서 강의 보람으로 뜨고 주세요! 도비가! 오케이! 여기로 이렇게 살짝 꺾어! 그렇지! 오! 좋다! 우와! 오! 좋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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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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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지? 이거 잘 나왔다! 예쁘다니까 지금 부사일 거 너무 나아요! 너무 좋아요! 건졌어 지금! 좋다! 좋다! 도비와서 찍어야지! 그래! 그럼 찍어줄게 민재! 아 틀렸네! 보드를 흘려? 좋아! 좋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와! 어떻게 해! 너무 귀엽다! 아이구 예뻐! 아이구 예뻐! 너무 잘한데요? 맞아! 지금 맞아! 좋아! 예뻐! 예뻐! 너 너무 귀엽구나! 민재야! 너무 행복해 보여! 이거 보여! 너무 예뻐! 아! 너무 행복해 보여! 이거 봐! 아! 역시! 이거 다 건아가 찍은 거예요! 오늘 다 공감이 너무 좋다! 아니 다들 너무 잘해! 이게 섭외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크게 될 사람이야! 크게 될 상이야! 렛츠고! 렛츠고! 아! 재밌다! 아! 이거? 맞아! 왜 훔쳐 갈뻔했네? 당연하네! 평화시장이다! 평화시장! 도매하시는 분들이 막 자재 같은 거 사고 막 이런대요!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가는데 저쪽이 환자방 그 거리고 지금 가는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청계천인데요! 우와! 청계천! 청계천! 여기서 그거 찍었잖아! 그거 뭐지? 강동원 선배님 나온 거! 전우세님! 전우치! 전우치! 조명훈 특정은? 여기 이뻐! 우와! 우와! 만화 탐곡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가 봐! 근데 교과서도 있는데? 교과서? 어디? 도덕? 초등학교! 기타 수법 이런 것도 있고 진짜 헌책방이네! 승리의 상탐사여 대백과! 대전직! 우와! 이런 거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그 니트 짜서 만드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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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렇지! 장막 적혀있고 종이접기처럼 나름아 옛날에 책 많이 읽었어요? 오케이! 이게 섭외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알아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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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이걸로 공부 다 했잖아! 아 이거 되게 최근 거다! 아! 그러게! 아! 책은 것도 다 했고 아니 책 향기를 맡으니까 되게 똑똑해진 거 그냥 기억하시겠지 뭐! 좋아! 우리 그러면 각자 마음에 드는 동화책을 들고 사진을 찍을까? 나 읽어! 내가 야수야! 이거 뭐야! 몰라! 아! 너 왜 똑똑 성적해! 뭐야! 나는 명랑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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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다가 나는 지금 비뇨 계통을 읽을 거야! 어! 승리다! 어디 어디! 승! 어이가 없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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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생선구이 냄새가 우와 이런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있구나! 여기가 진짜 첫판! 우와! 우와! 나 이렇게 골목까지 처음 와본 것 같아 아 나 첫째가 왜 어떡해 어 나 이거 흘릴 줄 알았어 저 임무가 흘려가지고 난 갈치밖에 몰라 갈치 저기! 산치도 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 나온다! 동대문 닭 한 마리 오! 우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랬어도 이 임무가 가려지질 않네 맞지 우와 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리 오너라 여기 문 아니에요 뭐야? 아 뭐야? 여기 옆에 뭐야? 여기 다 놓았지 지금? 어? 들어가라며요 다 갈켰어 깨먹었어 아니 갖고 노네 다 갈켰어 아니 오래 갖고 노네 어이없네 우와 사진 짱 많아 어? 안녕하세요 아 전현무 선생님이 멋있었어 우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들어가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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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여기 맛집인가 봐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센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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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빛이야 어쩜 이렇게 튼실한 아이로다가 해주셨죠? 엄청 멋있어 오늘 근데 수사 바꿀 거 번지셨어요? 아 지금 1년 내내 돌렸었는데 이만큼은 진짜? 너무 좋다 난 너무 뿌듯하다 맞아 민제도 오늘 서울 구경하고 싶다 했잖아요 어땠어요? 완벽 완벽? 같이 너무 신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더 신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더 신나게 해주시고 같이 놀다 가는 거 같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카톡 번호라도 어우 네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다리 두 개 드세요 아하 네 짜증나요 짜증나요 인생의 나 최고의 사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친구 감사합니다 쌍따봉 사실 오늘 생일인데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와 즐거운 시간 보내줘서 고마워요 별점 5점 deduct 나는 앉지 않을 거야 난 앉을 거야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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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완 예! 예!